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18의 단 열두 집화 중에 하나인 단이라는 단에 대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권리를 빼앗긴 집화, 단집화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이는 신은 인간의 예술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40장 19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작품이란 그 작품을 만든 예술인의 수유물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우상승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라세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은 곧 우상승배니라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 곧 우상승배라 결국 우상승배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퀴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적사항입니다 단은 야곱과 그의 부인 빌라사에서 태어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결국 열두지파 중에 단지파의 시조가 되었고요 단이라는 뜻은 재판하는 혹은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에 대해서 생애의 주요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우상승배를 도입한 지파로서 결국 종말에 구원받을 지파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두지파에서 단지파는 제외되었다 그 집판 우상승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한 지파다 이것입니다 10개명을 보면 1에서 3개명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개명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승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승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주전 1876년에 있었는데요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49장 17절을 보면 뱀 독사 같은 간교함으로 남을 해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상승배로 물뜬 단지파는 그들의 생활을 보면 광야 방랑시대에는 장정수가 6만 2700명이었습니다 유다지파 다음으로 큰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하기 위하여 선 에발산의 다섯 지파 중에 단지파가 한 지파가 되었던 것을 신명기 27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저주받을 산 거기에 단지파는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정복시대를 보면 유다와 에브라함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고 그러나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시대에는 단지파가 가난 최북방인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라이스로의 이주도 중 미가의 우상을 약탈했다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상승배의 물뜬 지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브라 시대에는 일부만 남방에 남고 거의 북방 라이스로 완전히 이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레와의 전쟁에서 참여하기를 거절하여 드브라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이젯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희람이 보낸 기술자는 단지파와 두로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호네라였다고 말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여러보암으로 인해서 우상승배를 하였고요 바벨론 포로와 해복 시기에는 아시리아가 침략한 이후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으나 일부는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신혁시도로 들어와서 추후 4년에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상승배 지파의 말로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세 번째 중요한 업적을 보면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시에 돋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네 번째 단점을 생각해 보면 반역적이고 잔악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 가장 믿음이 없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분별력도 없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승배가 이 지파에서 시작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종말의 구원을 받을 명단에서 생략되었다 우상지파를 시작한 지파가 단지파고 구원받을 지파에서 삭제된 것이 단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단지파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단 사람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것을 단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다른 지파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 중 하나임을 피하고자 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권을 잊지 말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특권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지파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단지파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의 모든 성공의 영광을 미가의 집에서 훔쳐는 우상에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돌렸다 엄청난 잘못이지요 미가는 에브라임 산골 사람으로 어미의 은을 훔쳐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도적질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으로 또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범하여 타락한 우상 승배에 빠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생명, 위안, 희망, 행복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려 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는 지상 것에 너무 집착하여서 영원한 하늘의 특권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10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골로세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시는 우상 승면이라 우린 6월 2지파 중에 단지파가 우상을 이스라엘에 도입을 했고 천국 명단에서 삭제된 것을 볼 때에 우상 승배자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헬은 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라헬이 가로돼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퀴즈 단은 실제로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창세기 35장 25절에 보면 라헬의 여정 비라의 소생이야 첩의 소생이죠 세 번째 단의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23절에 보면 후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는 야곱의 축복에서 단은 누구를 심판하리라고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 야곱의 축복에서 단은 무슨 동물의 비유가 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 뱀과 독사라 인류의 조상을 유혹한 것도 뱀인데 단을 유혹한 것도 결국은 이 뱀이라 뱀의 유혹에 결국 단은 우상 승배자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7회급 후 모세 1차 인구조사에서 20대 이상의 단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 했는데 민숙이 1장 39절을 보면 6만 2,700명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 단지파의 숫자는 얼마로 불어났냐 했는데 6만 4,400명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번 퀴즈 모세의 죽기 전에 축복에서 단은 무슨 동물로 비유가 되었나 했는데 모세도 단을 축복했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라 사자의 새끼에 비유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번째 퀴즈는 단지파는 영토학장을 위해 어디를 정보하여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했나요 했는데 요수아 19장 47절을 보면 레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퀴즈로 단을 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11기상 15장 20절을 보면 베나다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단지파는 베나다스의 침략을 받아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의 권리를 세상 것 때문에 빼앗겨버린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퀴즈로 성경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은 퀴즈로 성경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퀴즈로 성경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퀴즈로 성경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